안녕하세요. 친애하는 형제님, 자매님 여러분. 제 이름은 알렉산더 겐킨입니다. 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세미나에 오게 된 것이 너무 기쁜데요. 그리고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것이 처음인데 이곳에서 엄청 큰 것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곳에 왔더니 정말 영적으로 너무 깨어있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너무 사랑해 주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한국당에 와서 참석했던 모든 세미나 가운데 정말 제 영적으로 제 안에 있는 깊이를 계속 다루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사용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미나들을 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저희를 위해 섬유해 주신 모든 형제님, 자매님,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 마음이 지금, 제 심장이 지금 너무 빨리 뛰고 있고 이 사랑에 너무 벅차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개시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.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만남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서 끝나는 만남이 아니라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감사드립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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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